시간 써요 안 돼! 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구할 거야 나만 믿어 서현수 죽었어요 서현수가 병원을 걸어나가는 CCTV를 직접 봤네 서현수 시체를 직접 보시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? DNA 검사라면 확실해지겠죠 살해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시계도 비싼 거 차면서 맨날 저 그리고 이 시계 짝퉁이거든 내 시계 다 팔아서 여기 임대료 내고 있는 거야